흠 자 자 다음번에서 자 흠 난 지금 돈을 빨리 뭘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음악 생각이 없어졌어 흫흫흫흫흫흫 학생들! 흠 흠 흠 영주요? 영주 오프가 영주인가 봐 흠 의혹 아벨 우스 롬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흠 으 아 저게 산적이지 병사야? 아니 내가 바알에 자수하는 걸 어떻게 알아 쟤는? 이건 또 느닷없이 무슨 일이지? 누가 설명 좀 해줄 생각 없나? 빈의 성격을 잘 모르겠네 잠깐 빈 성격을 잠깐만 보죠 처음 써봐가지고 일대기 빈 블록턴이야 이름이? 빈 블록턴은 스스로 베레고스 도시의 레인저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베레고스트? 하지만 그가 레인저의 길에 들어선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최근 2년 동안 플레이밍 피스트에 복무한 바 있으며 전역 후에는 전역금을 갖고 숲을 몰색해 근사한 오두막을 만들어 누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겨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더 할 말이 떨어졌다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그의 인생엔 그다지 극적인 맛이 없는 듯하다 그가 M로 넘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은 듯하며 정착하기 위해 적당한 숲을 찾고 있다는 그의 핑계는 별로 진상성이 없어 보인다 아니 뭐 이렇게 대충 사는 놈이다 했어 뭔가 영국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놈인데 그러나 그의 진상성과는 달리 별개로 빈의 활은 언제나 정확하고 짐작한데 그가 당신의 여정에 따라다선거는 별로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다 활은 잘 쏘 활 잘 쏘는 뭔가 미지근한 놈이네요 활 잘 쏘는 뭔가 미지근한 놈이야 헐 헐 파티 내에서 총 얻은 경험치 평가 50% 50% 혼자 얘는 3% 얘는 8% 얘도 5% 나 31% 우리 다 합해서 우리 다 합하면 민스크만큼 죽였네 우리 싹 다 합해야지 민스크야 너 어 짱 킹왕짱 최고임 민스크가 사실 마라스폰 와아아아 부가 뭐 라고 하는데 뭐 간단한 문제 같아요 뭐 준비하고 뭐고 자식 없을 것 같은데 나 스톤 스킬 쓰고 앞으로 가고 애들이 뿡빡 뿡빡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야 뿡빡 뿡빡 하기 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급 저주하고 절망에 빠트리는건 잊지 말아야겠죠 자 절망 너는 심심하니까 곤충대라도 써줘 심심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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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린의 군주의 발 다른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행적을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얘가 발의 자손들을 지켜보고 있는 뭐 관찰자 비슷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구나. 얘도 뭐 고라이온이나 다른 하퍼드 그러니까 자해해라 자해해라. 갇혀요? 누구에서요? 왜 나 여기로 텔레포트 된거야 하필이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대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하 그럼 내 스타일이 맘에 드는 것이라고 하면 안되겠죠. 이거 다 말해주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알고 있어요. 아가슈라드에서 말할 게 없나? 여기에 바아스폰들이 되게 많나봐. 나무 주점 여관 와우킨 신전 며칠 몇달 어 뭐야 어? 아빠 아빠 일어나요 아빠 쟤 뭐..뭐..뭔가 폭적을 당하는데? 잠깐만 일단 일단 저장하구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뭐.. 지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미여? 음... 아 뭐야 이거? 아... 얘가 색깔이 이상해졌어.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접수를 하죠. 화신 오! 화신 이제 다 있을텐데? 이것도 가져가다 팔자.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다 가져갔다 팔. 어? 이거 마법북이 아닌 애들도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너 돈 좀 주겠지? 뭐 이것도. 포션 되게 많이 주네. 자 가져갔다 팔죠. 어... 여기 나무주점. 어... 왁킹사원하고 여관. 여기 두군데가 어... 뭐... 팔고 하는덴가봐요. 오오! 오오! 어 저거... 저거 이거 뭐야. 한 대 맞았어 이씨. 우리 아빠 좀 구해주세요. 아빠가 깰질 않아요. 어... 어... 널 도와주러 온거란다. 아마도 내가 가진 주문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자 보자꾸나. 설마... 어... 리저렉션 만들었은건 아니겠지? 이거 충전해야되는데. 이거 충전하자 이거. 음? 무슨 일이란거지? 난 뭔가... 뭔가가... 몸을 치는 것을 느꼈어. 어떤 것은 나를 끌고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어. 난 저항했지. 티스트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 순간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 다시 살아나신거고 이제 괜찮을 겁니다. 아무 문제없죠.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살려줬으니까 가진거는 일단... 한번 털어보시죠. 천점... 천점... 일시... 천점 얻었네요. 명성 올라가고. 아 그러고보니깐 에듬이 없으니까 명성을 끝까지 올려도 되겠다 이제. 하지만 당신은 바알스폰이군요. 전 모든 바알스폰을 아까... 죽음의 화신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제... 제...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군요. 언제든 예외는 있는 거랍니다. 제 이름은... 페자크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로드. 전 아무것도 당신과 동족들에 대해 평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별것은 없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신의 가... 야 들이켜 수 없다고? 야... 음... 난 자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신의 가오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왕국의 진정한 선의 대표자입니다. 로드. 아마도 당신은 세라 두시를... 사라... 사라 두시를 구해줄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모두의 히어로들. 너와 부와 저와 햄스터와 레인저들이 모든 곳에 즐거워! 음... 자... 왕옥퀸 상황을 하고 여관이 있는데 여관을 일단 가보자. 아... 물건을 팔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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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항! 이름이 박항이야! 박항! 빅항! 자... 무기를 좀 보자. 여기 스피드부스 또 있네? 야마토 야마토 AC 보너스 어... 풀플레이트메일 슬링 자... 볼트... 그럼 화살도 있겠지? 화살도 있을거야? 에로우! 에로우 4짜리! 좋아요. 에로우 4짜리 두개밖에 없네 근데. 숏보우 롱보우 워헤머 워헤머 이거랑 이거랑 홀리엔스 이것도 팔죠. 음... 스피드도 팔고 스피드도 팔고 이긴거 쇼포우 프로텍션 실반체인 필요없어. 파라 툼 투앤드 소드 3개랑 쿼터 스테프 이거 말고도 내가 지금 보석을 하나도 안팔고 있었기 때문에 보석 팔면 돈이 굉장히 많이 될거야 앨븐 체인 3개 다 팔고요 쇼트소드 레드하머 아 이거 할버드는 저건 작물이에요 작물에서 안받아요 자 일단 팔죠 3만 얼마 버네요 팔고 이거 팔았다가 어! 아아 안돼 충전해야되는데 작물이라 안받는데 충전해야되는데 에잉 자 다이아몬드 팔고 10개정도 팔죠 에메랄드도 그냥 많이 모였네 자 스타사파이어도 10개정도 팔고요 워터 4개 팔고 음 스팸보석도 굉장히 많네 한 28개 보석이 쓰는 보석이 제로 아이템이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다 팔진 못하겠어 아 38개 팔고요 아 36개 36개 줄임낭이냐 죄송합니다 이런 개그는 안채도록 할게요 23개 23개 10개씩은 남겨놔 22개 11개 이것만해도 지금 3만이 넘어가 13개 33개 5개 5개 4개 4개 잘못했네 에잇 몰라 귀찮아 음 도나 도나 늘어나라 아이 귀찮아 어 그래 이거나 좀 좀 비싸네요 40개 스카이 드로 오 블랙오프알이 생각보다 비싸네 저거 좀 자주 나오는 편이어서 별로 안 비쌀줄 알았는데 49개 문바도 좀 되죠 워터오프알 진주 근데 뭐가 재료가 되고 안되는게 모르겠다 예전에는 안팔아야될거 다 알았는데 이거는 다 팔죠 레럴의 눈물목걸이 혹시나 모르니까 여드랍개만 팔자 왕의 눈물보석도 두개만 팔구요 이건 이건 다 필요없어 이건 확실해 이것들은 확실해 은목걸이 은반지는 다 필요가 없어 아니야 유비무안 유비무안 유비무안이라고 예 좀 많죠 벨 벨조릴도 있었구나 아 맞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로우스톤이 하나 더 있네 오 이건 뭐 뭐가다가 준거지 진주목걸이 되있구요 자 팔기 그러면 147,000 음 자 이걸로 여기도 있나 없죠 아니 이걸 팔 수가 있네 이거 어떻게 팔어 아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구나 아 마이너스구나 아 저런식으로 해놨구나 지니의 병 신기하다 네 사섭하는 개념으로 돼있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돈이 생겼죠 아마 여기 그 주문 파는데도 있을텐데 주문 가게 여기였나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주문 가게가 있을텐데 알카나 도서관 여기다 아 아 크리스티 했어야되나 와 와우 와우 퀸을 한번 가보죠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야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차지해야되는데 아 아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얘들 굉장히... 야... 이 애플들을 놔두지그래 그들은 누구에도 피해를 입히지 않았소 이게 내일이다 여기도 도망가던거 봐라 분노를 느껴봐라 라고 하면 안되겠지 어? 잠깐만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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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살짝 몸이 안나서 감기 걸리려고 하는거 같아가지고 어... 이곳에서 폭력은 그 애답이 아닐거 같군요 죽었隊 스읍.... 제가 알고 있기로 퀘스트가 있었네 얘들하고 싸워야 되나? 안 싸우고 그... 지낼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넌 기회가 있으지만 이제 죽을 시간이다 뭐... 뭐... 얘 이러다 맞을 것 같은데 썬드는 어? 얘 화살이 없구나 화살을 뭐... 리스팅지 써가지고 고고 얘네 이렇게 말고 해설할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더라? 잠깐만 어떻게... 쟤네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야 뭐야 평화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쟤... 어? 그러네? 피 불필요한 살생은 내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내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여기가서 이제 부탁을 해보는 거죠 뭐죠? 자... 신전으로 갑시다 아니 3000점밖에 안 줘? 어? 어어 이제 추가 동료라고 해도 이게 다 상호작용이 있네 이 거대 우주행스터와 친구가 될 날에 대한 데뷔였을 거라고 생각해 부는 생일 이야기를 잘 안해 어쩌면 아주아주 오래 살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도 모르지 어쩌면 흐하하핰하핰핰핰핰 헷, 헨스터가 보통 몇 년 때 살더라 헨스터 3년인가 살죠 음 히읍 흠.. 무슨 뜻이지..? 내 자신은 바을 자존송 하나이지 난 다들 다른 멜리산에 의해 멜리산에 의해 이곳으로 왔다고? 왜? 왜? 메리산을 뭐랬는데 아 메리산이 바이오스폰을 안전하게 시켜준다고 하면서 이쪽을 한곳으로 모아놓은거구나 그렇네요 저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저의 최선을 할게 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왜이렇게 이름이 이름이 왜이렇게 힘들어 일단 사꺼운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핵탄 전 아직도 핵탄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도 핵탄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때 핵탄의 얼굴에는 내가 훔쳤다고 써있더군요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테마업사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무런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을 차는 모험가들에게도 제공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사 끝나면 다시 오겠습니다 핵탄이라 제가 배가 없네요 핵탄을 여기저기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저의 최선을 할게 아 박항이구나 핵탄이 아니라 어 여기 핵탄있네 좋은 날이죠 여기저기 요즘 지라저씨의 이방위를 보는건 드문 일인데 도둑맞은 마법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음 음 신문으로 해보죠 내 기억하기로 꼬마가 관령했었던 걸로 기억하네 꼬마 꼬마가 토요 nem 여기 어린이 한방 없나? 뭐쓰 아니 ifi 그녀는 시들 뭔가 단서가 있나요? 창문에 작은 발자국이나 있었어요? 아 매우 작은 발자국이에요 스티브한테 발을 걸고 오골드 줄 줄게 더도 말고 딱 오골드야 오골드 난 이때까지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보지 못했어요 좋아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전 그 책을 훔쳐 핵탄에게 주었죠 핵탄은 나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난 더이상 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핵탄에게 줬어요 믿어주세요 그래서 핵탄이 갖고 있다는거네요 결국은 핵탄이 갖고 있다는거잖아 결국은 핵탄이 갖고 있다는거잖아 원점이잖아 어 좋아! 리자루스에서 말해보지 뭘 뭘 자꾸 누구 공격하는거야 테피드, 공격, 쥐. 쥐를 자꾸 죽이네? 음... 음... 스크롤으로도 탭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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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네 여기 그 스크롤 있어 경고하기인데 그 스크롤 효과가 없을걸 라제스 말로는 그것을 사용한다면 죽을거라고 했어 탭피드 자 라제스의 주문서 자 드디어 할 수 있는건가? 마법사를 할 수 있는건가? 자 5천점 왜이렇게 경험지가 짜냐? 경험지가 너무 짠데? 오우 하지만 하지만 예 하지만 백오브홀딩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 자 하나 사구요 골드 지능일 오우 지능일? 좋아 이모님한테 주면 되겠네 그 마법 그거 배울테 부츠오브스피드 이거 일단 하나 사놓구요 포션통 오우 다있어요 주문트리거도 있나? 오우 주문트리거 있어 주문트리거 있어 좋아요 일단 팔것들 있죠 보관해둘거 말고 팔것들만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다 포션통도 음 포션통 이모인 아 안되겠구나 포션통 백오브홀딩을 누가 더 갖고있지? 민스카 갖고있고 팔것들은 저한테 민스카한테 다 주죠 이건 니가 갖고있어 야아 정말 뭘 못하네 무게때문에 뭘 하질 못한던데 됐네요 팔것들과 사용한 뭐야 보관해둬 것들 팔것은 민스카한테 맡기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봤는데 예 여기다 돈 쓸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괜히 싼거야 훔칠 수가 있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아까 보니까 훔치는 것 같던데 자 훔치죠 마법서를 다 훔쳐요 여기 훔치는거 몇개나 먹어야되려나 다섯개 먹으면 되겠죠 대단히 아까 주문트리거가 있었어 주문서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행히 훔치는 기능이 있네요 다섯개 다 먹어요 혹시 모르니까 소매치가 180 이상으로 안올라가네? 어? 어? 5 어 4 200이 되어야 했는데 4개가 최댄가봐요 4개가 최댄가봐요 자 훔치죠 자 훔치죠 주문서 미치게 미치게 야씨 여기까지 어 뭐야 어? 야 들키네? 우와 몇이 되어야지 안 들키는거야 이게 몇번까지 뭐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소매치가 0이죠 하나 먹으면 2개 먹으면 2개 먹으면 아 맨 처음에 20밖에 안되는구나 5개 갖고는 안되겠네 그러면 다 먹어도 어 180이야 더 먹어야돼 더 먹어야돼 이건 140이죠 180 중복최고가 있는게 아니라 5개 갖고는 안되는거였구나 한 두개만 더 한 두개만 더 어쨌든 다 훔쳐야되기 때문에 자 소매치기 220 자 이쯤에서 한 번 220이면은 되지 않을까 아 아 어 되자 되자 야 다 팔어 얘는 게이트 불에벨 마법을 일단 다 그쵸 힛 힛 힛 힛 너무 많이 팔어 얘가 힛 힛 아 화신으로 왜 훔쳤어 힛 힛 9레벨 마법을 우선적으로 숨은 함정 힛 이게 마법사가 파티에 많으면 이게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죠 돈이 많이 들어가 주문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명만 쓰면 걔 하나만 보통 한 명은 안 쓰죠 두 명 정도 쓰죠 최소한 주문타격 어? 꽉 찼나 보자 어?! 어? 에이 너 수업 먹어 하나 유키고 화신은 다 있고요 다 게이트 있고 오 나 있나? 오케이 오케이 봉인 봉인에 대한 애들한테 다 있어 야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들다 찾기가 두문트리거도 아까 두개 있었죠 저 두문트리거가 진짜 좋은거야 타격도 타격도 꽤 되네 운석포구 운석포구가 살짝 이펙트가 살짝 아쉬워요 그 해성소환인가 그 에픽 아니 그 에픽이래 그 저 하이어빌 그거 같이 이렇게 좀 이펙트 지금 떨어지는 그 마을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개 바다닥 떨어졌으면 좋을텐데 살짝 이펙트가 아쉽긴 해 야 다 파는구나 얘 모든 마법을 다 파는거 같은데 이게 모든 마법을 다 파는거 같은데요 보니까 야 이거 훔치기도 빡세겠다 절대면은 또 있는것같은데 내가 나도 죽은트리거는 없지 아 죽은트리거가 죽은트리거는 아 이모인보다 솔직히 얘가 더 좋은데 얘가 얘가 배우죠 근데 언제 쓸지 모르겠다 아 씻 운석포구도 화형폭풍이 있어가지고 프리스트 좀 나 제왕에 아무것도 믿지않나 야 웬만한 마법은 그래도 하나씩 다 나와서 다 익혔는데 나머지 빼고 근데 나 이것도 있을걸 타임스탑도 있구요 진짜 이 마법이 마법사의 백미가 아닐까 싶은데는 타임스탑이 난 이것도 있네 웬만한거 다 했어 진짜 심벌도 있죠 그 프리스트 좀 있네 자 잠깐만 하구요 그 뭐야 시간정지가 표현 잘 제일 잘되는게 잘된게 나는 발더스케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버인터2에는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아시죠 네버인터2에는 아예 그 시간정지 마법이 없어 게다가 네버인터2는 완전 물리공격한 애 살판나게끔 해놔가지고 그게 참 나는 마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그게 싫어 면역있는 애들 있죠 면역있는 애들하고 싸울때는 뭐 아무 소유가 없지 우리편만 디버프가 되는거죠 우리편만 저거 그걸 못 움직이게 하니까 파워드 실명도 저거 좋은데 파워드 실명 실명이 복수로 들어가죠 내가 기억하기로 복수로 들어갔던걸로 기억하는데 헬카샤도 있네 텐서 완전히 루비색 광선 저것도 소설으로 하면은 저거를 정말 써야될까 안써야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마법이에요 저 반전의 루비색 광선이 왜냐면 그 마법을 해제 9레벨 그 주문함정을 없앨수 있는게 저거밖에 없어 나한테 없는 마법이 없는거 같은데 나한테 없는 마법이 없는거같은데 아 얜 없네 이거는 당연히 없고 화신은 다있고 이것도 다있을거 같은데 이것도 다있을거야 이제 이거는 없을거 같은데 어 이거 차있네 이건 없어 확실해 파워드 실명 아 내가 없다는게 아니라 나나 맛있을거고 얘가 없을거에요 저게 그렇게 잘나오는 주문 스크롤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주문저장기가 정말 나 SOA하면서 한 장을 못 얻었던거 같애 아 πά가움 아 총 bewusst маг าง 아까 엑 그 까 눈 bor 또 도 도 도 가 도 도 도 도 도 주문트리거 주문트리거를 한장도 못 얻었어요 주문트리거를 주문트리거를 한장도 못 얻었어요 주문트리거 제, 제 다른거라고 말했나요? 제, 제 제 다른거라고 말했나요? 비비게 거대는 주문 이것도 그 원에서는 아 그 SO에서는 못 얻어 못 얻은 주문일거에요 저게 제한된 소원도 두장인가 있죠 저것도 헬카사도 헬카사도 많이 없던거 모덴카 있는거 지엄파이어볼 혼돈의 구체는 좀 자주나 이미지별 헬카샤 헬카샤가 정말 좋거든요 마법사한테 저거 두마리 세마리만 해가지고 가면은 아 물론 뭐 죽음의 주문 한방이면 다 죽긴하는데 죽음의 주문은 아마 저거 저거 맞을걸 죽음의 주문은 모든 소환물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 외에 그다지 어 죽음의 연결 텐서의 변신 너 텐서의 변신 있냐 없지 나머지는 나 다 있을거야 아 얘 한개 아 얘 한개 자 뭐든지 이제 자 이걸 마시고 그리고 이걸 쓰면 지능이 쉽고 그러면 모든 아이템을 아 뭐야 마법을 다 배울 수 있죠 응 나도 없을걸 그지 어? 죽음의 연결은 얘도 있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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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트리거가 없어 그게 참 거시기한 부분이야 반짝이 가루 마법으로부터 보호는 없지 텐서의 변신 으 이것 좀 많이 없을텐데 얘도 그 외에는 음 됐어 야 많이 생겼네 이제야 좀 이것저것 쓸 수 있겠구만 벤실의 통곡도 좋긴 하지만 주문타격이 기본이 되겠죠 자 여기도 아비달짐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3명 하나 넣구요 기절 하나 넣고 내가 8레벨을 빨리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6레벨에는 어 진실의 시야 빼고 텐서로 바구 오케 아 나도 8레벨 쓰고 싶다 난 8레벨 바로 쓰면 예 메스 텔레포트부터 일단 메스 텔레포트가 로망이야 마법사들의 로망이 아닐까 마법사들의 로망이 아닐까 참 됐어요 저장하구요 레벨업 했네 자 살건 다 샀으니까 더이상 야마토 야마토 필요없어 살건 다 샀으니까 계속 캐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고수요 아뇨 저 초보예요 아뇨 살건 다 샀어 예 5년만에 예 5년전에는 자주 했었죠 5년전에는 그래도 고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그러네요 부끄럽네 그렇게 말하기가 5년전에는 분명히 예 웬만한거는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별로 자 여기서 그거 사죠 화살 사짜리 사짜리 사짜리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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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짜리 사짜리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살 화살 볼트네 화살 3짜리 사짜리 다 외우고 야 사짜리 사짜리 이게 얼마냐 2만 아우 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간다 훔칠까? 야 여기 아닌데? 아잇! 아잇! 잘못했어! 여기다 넣고요 어 어떡하지? 아... 어쩔 수 없네요 자 소원을 해서 돈을 좀 모았겠다 아잇! 잠만잠만잠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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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케이! 아아 됐다 아잇헤이 그 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어 소원이라는 마법으로 어 아이템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잇헤이 아잇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인 플레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모엔이랑 주인공들에서. 주인공은 파이터 드루이드 세이프시프터로 해놓고. 파이터 세이프시프터. 그게 세이프시프터가. 그게 타코가 낮은 게 정말 문제잖아요. 근데. 그. 타코를 파이터로 해결하는 거야. 그냥 세이프시프터를 해볼까 하다가.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타코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세이프시프터가 늑대인간에 굉장히 좋아지는. 이야. 그거 말고. 그리고 그 cf시프터 그 향상 모드 있잖아요 그 모드 그 뭐야 변신하는걸 변신하는걸 그 아이템으로 만들어놓은거 있죠 아 그건 별로 맘에 안들어 난 늑대인간을 좋아해 드래곤인거 뭐고 늑대인간이 좋아 아 정말 안나오네 그거 돈을 얻었긴 했는데 지금 프렌즈를 쓰고 잠깐만 프렌즈 이거 혹시 프렌즈 쓰면은 이거 가격도 나려가려나 소원거죠 네 소원상자 내려가겠죠 나 지금 어 명성이 19니까 거의 최고 할인을 거의 최고 할인을 받을수 있는데 아 맞다 그렇구나 아 맞다 그렇구나 우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우호호호호호호호호호' 쯧 으아어뜩 씨 머쇼 perhaps 야 제발 안나오네 저게 야 한 번 좀 나와라 아 나 음 정말 안나오는군요 근데 나는 셀프시프터가 왜 나쁜지 모르겠어 셀프시프터 주인공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늑대인간을 좋아해서 그런가 단지 가보금 못입는거 뿐이잖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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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트 마스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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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쇼! 집보다 좋아 몸빵으로 정말 기본 AC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는 뭐야 아 이건 잠시만요 이렇게 계속 해볼까? 먹쇼!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정말 내가 안 나오는 거야 아 이제야 나오네 막 강력권 마구 아이템을 얻는다 야 이제야 나왔어 어 가격도 많이 내려갔네요 확실히 그거 같이 쓰니까 제가 이거 구입하구요 쓰읍 플러스 3 사화살 디토네이션 어 이거 한 발에 어 근데 이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죠 40발짜리구나 하나가 아니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하기 전에 저거 아 이거는 꼭 구하자 목걸이 벨트요? 벨트? 벨트가 어딨어? 벨트 없는데요? 목걸이 목걸이 어 하고 이거 벨트 벨트 이것도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다른 이거 이게 다 뭐야? 무기 종류가? 이건 창인 것 같고 이건 투앤드소드 같고 이거는 시미터인 것 같고 이거는 로브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단건 같고요 반지는 뭐예요? 반지는 뭐하는 거야? 음 그래요? 음 그래요? 돈이... 음... 그러면 대마법사의 로봇보장 줬나? 그러면... 어, 이걸 에어리한테 줄까? 아, 시미터? 시미터? 시미터 쓰레기가 없어 근데 있어봤자 썬드인데 썬드는... 몇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럼 시미터를... 아, 이걸 살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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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LO4짜리는 니한테 주구요 디토네이터도 됐어 뭐해 이건 주면서 줬는데 아직도 있어 자 착용자는 벌레 소환하는 주문과 시전 실패효과 침묵 등 시전방 모든 협고에 대해서 면역이 된다 시전 착용자를 공격하는 자는 높은 확률을 1d8 플러스 12 데미지 있고 튕겨나가게 된다 마법장 15% 어우 좋네 에이씨 기본 에이씨가 없네 대신 음 기본 에이씨가 없네 가속효과 가속효과 음 가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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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야 니가 하면 되겠다 근데 얘는 어차피 개선된 가속으로 해가지고 윈스크는 근데 이걸 거의 쓰질 않아서 이게 정말 좋긴 한데 쓰면 이걸 니가 쓸래? 근데 못쓰지 썬드가 하는게 낫겠다 썬드가 하는게 낫겠어요 잠깐만 저거 5%짜리 말고 10%짜리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3번 허산분실 하루에 2번 심벌공포 하루에 1번 재앙에 암묵꼬비 허산분실을 3번이나? 마법 데미지에 의한 50% 내성 대박인데요 이건 타코퍼 4 두배의 사전거리로 화살을 발사한다 대박이네요 이거 완전 완전 레골라스야 아 이건 누가 착용해야 되냐 이거 내가 착용할까 근데 내가 착용을 못해 이걸 내가 착용하고 이걸 네가 착용해 찌르기가 이게 별 좋아야 야 이건 정말 대박이다 제왕의 암흑궁 제왕의 암흑궁 이모의 맘이 흐흑 흐흑흐흑 이모의 흐흑 흐흑 민스크 나도 햄스터를 원해 흐흑 흐흑 생필품이 아주 적게 들어 흐흑흐흑 음식 거처 그리고 어쩌면 그 작은 바퀴 난 그 바퀴에 대해서 좋은 것만 들어왔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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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야아 일단 잠시만요